안녕하세요 장난감 황제입니다. 저희 보문창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 오늘 만난 보문은요. 바로 자 토이빌리지 장난감 백화점입니다. 자 이곳에 왔더니 아주 많은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는데요.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새 가장 인기가 많은 장난감이죠. 자 바로 터니메카드가 이렇게 한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. 자 보시면 이렇게 메가스파이더 이렇게 있구요. 밑에는 이렇게 옥타 독고리 타나토스 타돌 베노사 나벨짝 테로가 있습니다. 요새 마트에 가서도 잘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많은 터니메카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촉촉이 모래도 있구요. 자 케이스워드 이번에 케이칵 나왔죠? 케이스워드 이게 뭐야? 서! 이게 뭐예요? 자 그리고 케이스워드 블루벨트 세트도 있구요. 신제품이죠? 레드벨트 세트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 스톤커프 도 있구요. 이게 뭐냐구요? 뭐냐구요? 윈드커프, 썬더커프, 아이스커프 도 있네요. 장난감이에요. 아이스커프 자 여기 케이스워드 있습니다. 케이스워드 여기는 케이스워드 레드도 있구요. 아주 다양한 케이스워드 시리즈가 나와있네요. 자 그리고 여기 미니특공대 트랜스웨폰이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자 카 카레라라고 써있냐? 카레라? 카테라? 이렇게 파워부스터가 달린 미니카 종류인가봐요. 여기는 이렇게 디즈니의 플레인 시리즈가 나와있구요. 자 이렇게 기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. 다양한 카에서 배종류나 트럭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. 자 밑에는 이렇게 에어플레인 하고 플레인즈 하고 여기 카 장난감이 있는데요. 여기는 왠지 좋아보이는 장난감도 있네요. 자 여기는 카테라? 자 카 고에 카즈에 고우라고 써있네요. 여기는 실사처럼 생긴 고드위. 여기는 파워레인저도 있네요. 파워레인저 고버스터즈에 나오는 지비 머신즈가 있구요. 지비 블레이드도 있습니다. 여기는 키넥틱 샌드 모래 놀이터가 있구요. 아깐다며에서 나왔네요. 자 퍼니 매직 샌드도 있습니다. 그리고 퍼니 머짓 샌드. 여기는 실제로 가지고 놓을 수 있게 되어있네요. 이렇게 세균 걱정없는 모래 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터니 매 카드가 아주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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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